몇 해 전에 일본식 라면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식당이었습니다 가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업소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라면 집 분위기인데요 아마 해외에 가신 분들 일본식 라면 집 가셨을 때 많이 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돼 있고요 좌우편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 가져다주는 종업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면 카텐이 있는데 카텐을 이렇게 열고 라면을 쓱 줍니다 그러면 라면 열심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단 분위기하고도 아주 비슷한 여러분 분위기죠 그때는 참 뭐 이렇게 식당을 만들었을까 두 명, 세 명 같이 들어가도 번호가 달라요 중간중간에 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한 명, 저쪽에 한 명 앉아 있어서 그냥 열심히 먹고 나가서 만납니다 참 개인주의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그렇게 예측했는지 지금 와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예측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요즘 식당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아크릴로 다 막아놓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밥만 열심히 먹고 나가라 이거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예측했는지 웃지도 못할 이런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이전에 그런 문화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외식 문화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마트에서 팔 때 항상 아주 소량의 물건을 팔았죠 옛날에는 수박을 한 통씩 팔았지 4분의 1토만 잘라서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소량으로 팔기 시작했고요 식당가도 1인용으로 이를테면 전골 같은 것도 1인용 불고기 구워 먹는 것도 1인용을 판매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만큼 개인주의 또 핵가족화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죠 2019년 바로 작년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 다시 말해서 집 하나에 혼자 사는 사람이 30.2% 그러니까 30%를 이미 넘어섰어요 10집 중에 3집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얘기죠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 수치는 계속 상승곡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가고 20년 가면 절반 이상 1인 가구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1인 가구 사회가 열렸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없던 사회적인 어떤 악순환들 악의 영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심각한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개인 이기주의로 발전되는 거죠 개인 이기주의 귀찮게 하고 어떤 뭔가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또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도 간섭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독해졌습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너무너무 고독해진 거예요 고독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고독해서 오는 병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고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사회학적으로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학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는 공동체에서 이탈된 고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어떤 집단 회사에서 퇴출당했을 때의 그런 고독은 죽고 싶은 고독이죠 어떤 친구 그룹에서 쫓겨났을 때 왕따를 당했을 때 고독이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어떤 퇴출의 고독은요 가정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거기서 쫓겨나고 소외된 공동체에서 아주 최악의 아픔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황과 형편에 따른 어떤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가진 약점들 가난이라고 하는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는 고독 다른 사람 친구들 다 건강한데 나만 나빠요 나만 병들었어 나만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또 약해서 느끼는 그런 고독들 배우지 못한 계층의 고독들 신분의 고독들 또 소득의 고독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로 인해서 나만 약하다고 나만 소외되었다고 나만 힘들다고 하는 이런 환경과 형편에 따른 이런 사회적 고독들이 정말 심각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독할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악의 고독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잃은 가족 두 아내와 두 여정과 그리고 열한 자식들 이 자식들과 또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홀로 남게 되어버렸어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빈몸으로 고향에서 쫓겨날 때 정말 광야에서 돌베기하고 잤던 그 순간 그 모습으로 그냥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허탈한 것이죠 여러분 아예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는 건 이 상실감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이 최악의 고독 여기다가 두 가지 고독 외에 또 하나 얹혀진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고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저는 세 가지 고독으로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차원 높은 고독은 영적인 고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같이 예비하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고독 중에 한 가지라도 물론 없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고독이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 고독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 고독에서 탈출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모든 고독에서 해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독에는 원인이 있겠죠 이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고독의 원인이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쌍둥이죠 형 애소와 함께 같이 태어났는데 그 어린 것이 뭘 알겠다고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발 뒤꿈치를 꼭 잡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여린 놈이 악착 같구나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정확하게는 발꿈치를 잡은 자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탈하는 사람, 약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씌워졌죠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가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형을 아주 끝까지 내 인생의 원수예요 내 인생의 원수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뺐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한 것들에 서름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형님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팥죽을 하나 다 준비했다가 형님 팥죽 드릴 테니까 형 아오 명분을 바꿉시다 내가 앞으로 형 할 테니까 당신이 아오 하셔 형님이 아유 뭐 그게 뭘 중요해 그래 그래 네가 형 가해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그게 팔리는 건지 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명분을 팔았다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많으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눈도 어둡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 가지고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는 날 야구비 어머니와 짜고 자기가 애서인 것처럼 속여서 그 축복 기도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약탈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꼭 자기 같은 외삼촌을 만났죠 아주 약삭바르고 사기꾼 같은 외삼촌을 만나서 14년 동안 죽도록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그 보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두 아내를 얻게 되죠 라유가 레아를 통하고 두 여정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을 더 살아서 20년 동안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족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 인생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의 그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장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냥 야반도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까지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뭐 있어 가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형님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원수 상태에 있는 내가 곧이 가서 뭘 고생을 해 내가 여기 자리 잡고 내가 살만한 위치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살면 되지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많고 종들도 있는데 내가 가서 왜 형님 칼에 맞아주고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용기를 낸 것이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홀로 남겨짐을 좌청을 하게 됩니다 홀로 남았을 때를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많은 가족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죠 그래서 가족들을 잘 나누고 또 재산도 나눕니다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두 개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손해를 입어도 한쪽은 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형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선물을 보내는데요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뇌물 어떤 제가 성도님 선물을 받았는데 조금만 봉투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쇼핑백 같은 거 거기에 뭐라고 하세요? 뇌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선물인지 뇌물인지 형님에게 앞서서 어떤 물질들을 보내는데 그걸 세 개로 나눠 보내는 거예요 한 팀이 먼저 가서 형님께 드리는 거랍니다 하고 보내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와요 형님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가는 거예요 세 팀으로 한 번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마음이 녹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구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심리적으로 잘 보는 사람 현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아마 마케팅의 대가 어디 가든지 뭘 팔아먹을 수 있는 세일즈맨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물건에 대한 가치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소비자의 마음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물질을 안 받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보낸 그 재산들 그냥 탈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입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 그간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로 그 홀로 남겨진 고독한 야구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구분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겨진 시간이에요 참 얼마나 허탈했을까 저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녀들이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다섯이 있고 막 박착박착박삭하게 살다가 그냥 내 방도 없고 너 방도 없고 막 그냥 한 방에서 두세 명씩 그냥 어렵게 어렵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애가 시집을 가고 또 둘째 애가 장가를 가고 하나씩 하나씩 군대 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해외에 하나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부밖에 안 남았어요 부부밖에 갑자기 다 어디 갔지? 그만 턴 애들이 다 어디 갔지?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가만히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혼자 방 안에서 멀뚱멀뚱 거울 쳐다보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였더라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영적인 고동만큼은 느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홀로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때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많던 자식들, 그 아내들, 그 재산들, 그 종들 딱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형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님이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20년 동안 쌓은 모든 것도 다 일순간에 다 날아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야 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야 한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온 내 인생 한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원치 않던 원하던 그 상황이 왔을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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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찾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야 돌아 봅니다라는 보금선가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도 종종 부르시기도 하고 특성도 부르는데 제가 오늘 같이 불러볼까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곡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에 실패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남겨뒀 때 이 가사가 내 마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 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혜를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 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저가 내 마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정말 자식들 위해서 성공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혼자 지금 돌아보니까 혼자 빈방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의 눈물이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베델에 소원을 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야구이 집에서 쫓겨나고 형님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그 광약길을 뛰어다닐 때에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작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큰 빅딜을 하잖아요 빅딜도 아니죠 그냥 타협을 좀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할 테니까 저 살려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형님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큰 거 두 개 쏟아놓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내가 소득의 십의 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곳을 베델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고 계십니다 이곳의 성전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 짓겠다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부만 추구했고 사랑하는 사람 없기 위해서 14년을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다 늙어가면서 약해가면서 홀로 남겨줬을 때 비로소 내가 20년 동안 뭐 했는가 하나님께 남발했던 지키지 못한 소원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약복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오늘 약복 나루토의 약복이라는 뜻은 털어놓다 비워놓다는 뜻이죠 다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비워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홀로 남겨진 이 약복 나루토의 시간을 우리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빨리 정상화만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정상화해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된 모습으로 그때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헛된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잘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크는 거, 영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실 우리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런 시간을 만나보니 버티기도 힘든 이 시간을 견뎌보니 교인 출석수가 절반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교회 예산들이 막 20% 30% 줄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 빨리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건강했던 몸이 아파지고 가족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흔들리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 교회는 예배 시작하면 예배의원들이 양쪽에서 엄숙한 분위기로 바구니를 하나씩 중간에 몇 개씩 놓더랍니다 좌우편에 양쪽에 예배의원에 서서 경건한 의식을 바구니를 왼쪽 오른쪽에 몇 개를 쭉 놓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또 멋져 보였어요 마치 사제들이 나와서 촛불 들고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의식을 이 교회만 하는 거죠 교단 행사도 아니고 무슨 개신교, 구교 어떤 교파에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특이한 예식을 연구하는 교회 사학자가 와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이런 예식이 왜 이 교회만 있었을까 연구를 해서 드디어 발견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몇백 년 전에 이 마을에 쥐가 너무 많았어요 쥐가 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쥐들이 막 다니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작 딱 하면 집에서 쥐덧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양쪽에 쥐덧을 쫙 설치해 놓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없어진 오늘날도 쥐덧을 설치하기 그러니까 이 의식을 그냥 계속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바구니를 갖다 놓고 장식품을 갖다 놓고 예쁜 물건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 행사를 했던 거예요 쥐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한 일이고 우스운 일입니다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쥐 잡는 쥐덧을 내놓는 행사를 지금도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라고 그게 예배라고 쥐도 설치가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타성에 길들여진 수많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해왔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너무나 많은 낭비된 세월을 보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실패와 절망, 부도, 건강 악화 이런 외로움,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홀로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다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춰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는 조상과의 약속을 들춰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 두 가지를 들춰내죠 창세기 32장 9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조상에게 해주셨던 약속까지 들춰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대 너는 하나님의 큰 영광 놀려 인물이야 제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비전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인도하는 유명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고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그냥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이 탁 들려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 그런 내가 축복기도를 받았었지 하나님 내가 그때 받았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비전의 선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그걸 아면하고 받아들이는 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그것을 찾아내수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 내가 자손이 쫙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지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삭을 통해서 주시리라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다 있을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도 여러분 지난달에 또는 지난번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골방에서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운전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비전과 꿈들 음성들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야곱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물론 드름에서 나는데 드름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했지만 이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서두르다가 서두르가 실패한 아들 이스마일도 낳기도 하죠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원에서 그 시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야곱처럼 홀로 있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영혼구원을 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을 가는데 지난 열흘 사이에도 네 군데를 우리 성도님들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요 속초도 다녀왔고 또 지방도 다녀오고 다 다녀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간증을 듣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간증이 뭐냐면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많은 간증이 뭐냐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게 한 달 전에 또 두 달 전에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믿고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구원 받는다 그 마음 문이 열릴 거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꿈 내게 기도하신 모든 것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금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씨름 자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리세례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금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주십시오 복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어떤 분이 기도하면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교계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긴장된 시대를 살았잖아요 두 번의 큰 전쟁과 배고픔 가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학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살만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다는 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주시는 복 없이도 내가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야 나 형 안 만나란다 그냥 살던 대로 가자 하면 이런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이제 사 뒤를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는 거 안 거예요 이제는 죽거나 살거나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에 주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가 치사하는 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살게 해 주세요 이 기업 반드시 회생하게 해 주세요 이 병에서 반드시 낫게 해 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오늘 야곱처럼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굽히셔서 내가 졌다 마치 원치 않는 선물 자녀가 장난감 구할 때 이거 필요도 없고 분명히 놀지도 않을 거고 정말 쓸모없는 건데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내가 사주마 이런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물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충실하게 번역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뜻이 맞고 유대교에서도 이 원전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기에 더 신학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뭡니까? 약탈자예요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사는 그런 욕심꾸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거예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따라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이 약복 나루토에서 고독을 통해서 홀로 남아스를 통해서 기도로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실할 수 있는 그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 계획 내 실력 내 능력 내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막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그리스 유인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이제 너희는 내 기르는 양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자녀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아침에 분니엘의 아침을 맞죠 분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 각가당에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야 어려울 때 우리가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왔어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렸어 어려울 때 영상으로 예배했어 예배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부득시켜서 내가 경험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 끔찍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봐야 쫄룩거리시면서도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야곱처럼 홀로 남겨진 시간을 통해서 이 곧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분예일의 아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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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